내가 원래 왕년에 면발잡이였어 내가 원래 왕년에 면발잡이였어 나이스 봤어? 봤어? 보셨어요? 잡으셨어요? 내리 찍어야지 아 예 이거로 가야되는데 형님 삐잉 수비 다시 잡아 좋아 위치 잡고 해딩 해딩 밀어줘 자 바로 하지마 바로 하지마 어 나이스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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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해 시작해 리듬 만들어 동점이다 동점이다 칠 칠 자 팬분들이 좋아할만한 춤 라 슬퍼하지만 노노노 오케이 오 달랐어 달랐어 미안해 미안해 울리려고 미안해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아 아 아 승관씨 그럴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 7월에 제주도로서 온전하게 가집 선생님이 많으니까요 아 아 아 승관 이거 화난거 같은데 승관 이거 화난거 아니야 방금? 화난거 아니야? 네? 이렇게 해주세요 하트 춤춘건데요? 아 아 아 아 안전하게 해야지 승관이 화난거 같은데요 아니야 화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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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착해 침착해 아 아 아 수비할거 뭐야 수비와 공격이야 여러분 민규 형 지금은 못했지만 다음에 할 수 있을거야 화이팅 자 우리 끝나고 다같이 맛있게 밥먹어야죠 하하하